착공을 두 달가량 앞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강원도 양양군이 최근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업 찬성 측은 경제적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지만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반대 측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하부 종류장이 들어설 양양 오색지구입니다. 양양군은 이곳에서 3.3km 떨어진 설악산의 근처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양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양양 거주 주민 157명 가운데 70.1%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7.4%입니다. 전체 응답자 157명 가운데 32.5%가 사업 찬성의 이유로 경제적 효과를 14%는 관광객 유치를 꼽았습니다. 못 보시던 분도 올라갈 수 있고 양양은 양양대로 또 부기도 좀 되고 좋잖아요. 양양이 볼 게 얼마나 많은데. 반면 반대 이유로는 자연 환경 훼손이 21.7%로 가장 많았고 설악산의 자연적 기능 감소 3.2% 순위였습니다. 사업 찬성이 반대보다 2.5배가량 많지만 여전히 자연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양양군은 설악산의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케이블카의 운영 수익금 일부를 떼어내 환경 보전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산양의 주요 서식지인 상부정류장 건축 부지 면적을 2000여 제곱미터에서 1800여 제곱미터로 줄일 예정입니다. 5세 케이블카 사업은 이르면 10월에 첫 삽을 뜹니다. 공사 전 까다로운 행정 절차도 곧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4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착공을 눈앞에 둔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 양양군이 일부 우려를 나타내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종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